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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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올 거 돌려줘요! 자 그러면 2013 런닝맨 연말 별산 런닝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 때가 스톰으로 직접 이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자 한다! 야 이거 진짜야! 야 여기서 지면 정말! 오늘 카른적이로 복수고 한 거야! 우리 한마디도 빠졌다! 아니 근데 우리가 공이 많으니까 유리한 거 사실! 이제 수동으로 공은 다 넣었습니다. 런닝맨 팀의 공은 57개예요. 그리고 제작진의 공은 30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런닝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는 게 이기는 거죠? 나오는 팀이 이기게 되고요. 바로 나오지 않는 팀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불폭탄을 맞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2013 런닝맨 연말 정산 누구에게 순렬을 할지? 통화계가! 이게 황당한 건너라는데? 아니겠지? oter一點 멋진 말고 오늘은 보통하게 봐 버fo Viking 안보인다! 무한정 애기다! 엄중 GE-vale-거 오늘은 보통하계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봉이 나왔습니다. 나 조금만 더 놀라요. 제 손에 지어 넣고요.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너무 떨린다. 2013. 안 돼. 런닝맨 연방정산. 안 돼. 런닝볼 추천 마지막. 최후의 수비자는 바로. 제작진 팀입니다. 제작진 팀 입니다. 제작진 팀입니다. 제작진 팀입니다. 제작진 팀입니다. 저거 해서 돌라고 tightly those reduces community 결이けłu. even bigger than losing the gym applauded here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게 웬일이야?